오 상큼해! 레몬 먹은 것 같은 느낌이야 인사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쳐의 티켓! 안녕하세요 모랜드입니다 우리 가까이서 만나는 친구들이 처음일 수 있으니까 개별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랜드의 태아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햇살보다 빛나는 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랜드 막내 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지까지 아유 네 저기 인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육수하게 이렇게 속도는 인형처럼 하고 있네 아니 이쁘다고 하려면 예뻐요 이랬는데 이쁘야 이러니까 놀라잖아요 그쵸 깜짝 놀랐죠 요즘에 차트를 그야말로 진짜 1위를? 진짜 가위 차트 우먼 차트를 어디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뭐 모르는데 이름이 안 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기분이 좀 좋겠어요 이제 데뷔하고 나서 1등이란 것도 처음 해보고 이제 저희가 음악방송에서 1등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좋은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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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요즘 많이 신나실 것 같은데 뭐 음악으로 인정받고 노래로 사랑받는 건 가수니까 기본이겠지만 요즘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국에서도 막 들려요 얼마 전 베테남 갔다 오셨다면서요 저희가 작년 소소관이랑 1년 전에 얼마 전이지? 1년 전이면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유치원 건설 설립도 하고 후원 아동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좋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모랜드를 실제로 보니까 우리 모모랜드 친구들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아직 아기 같은 느낌인데 아동 자매 결혼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어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우리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걷기를 아침에 좀 쌀쌀했거든요 실천하는 분들이에요 한말씀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해서 하시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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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활동 계획 들어 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뿜 뿜 활동을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 사랑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해서 좋은 곳을 보일 수 있는 오버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버랜드 계속해서 음원 1등 만들어 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심어주면서 다음 곡 성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 들으실 거예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어마어마해라는 곡인데요. 2님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즐겨주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곡이 준비되어 있네요. 어마어마한 박수 주세요.